자 오늘은 동래, 부산 동래 맛집 여기가 저방 맛집 저방 맛집 저방 맛집 보겠습니다 오리멘전에 어려워 정말 오랜만에 이거는 낙곡새 기본판 여기 오반찬 아이고 오늘 싸움이 나왔다 오랜만에 데이트 매운 데이트 먹었습니다 짠 자 봐보면 한번 내가 여기 저기 갈게요 네 먹으면 되겠네 네 낙지도 있고 껍창도 있고 새우 새우도 있어요 밥은 그리고 자 이제 먹을다 한번 자 낙곱새 내가 스무살때부터 먹어봤나 30여 년 전에 먹어봤던 낙곱새 여기는 동네 맛집 되겠습니다 김 안났던가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쉘이 비벼갖고 쉘을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벌써 안되네 역시 요렇게 해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자아 아 안되겠다 이거 소주 한잔 해야되겠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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